얘들아 다 탔어? 야! 안전벨트도 매고 바로 한번 타보는 거야? 나 근데 죽기 싫어 어 괜찮아 철진이 운전 못 타잖아 괜찮아 철진이 잘 할 수 있어 괜찮아 잉크야 꺼져 철진이의 운전을 처음으로 이렇게 타는 건데야 나 너무 불안해 아니야 철진이 잘 할 수 있어 못해도 혼나지 말기 말기 일단 철진아 긴장하지 말고 이 생각만 해 큐영도 한다 나 맨날 저말만 해 큐영 야 나는 안 해 나는 없어 편하게 해 믿는다며 편하게 해 저 믿는 거 맞죠? 난 너를 믿어 진짜 싸가 좋네 아무래도 혜롱이들이 걱정할까 봐 난 이거 하는 거야 나는 찰떡이들도 걱정해 브레이크를 밟고 간섭하셔야 해요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죠?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죠? 왼쪽이야 왼쪽 브레이크를 밟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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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 사실 운전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아? 정신차려 하고 있으니까 입 닫히고 정신차려 살며 쓰세요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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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